아마 지금 집에서 절친과 함께 파티를 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화장을 하는 동안 친구가 당신의 메이크업 가방에서 무엇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별로 생각할 것도 없이 물론이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써라고 한쾌히 허락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몇 가지 미용 제품 중에는 절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절대 같이 쓰면 안 되는 화장품 언니나 동생, 사촌이나 절친이라도 안 된다. 이 화장품, 위생용품, 미용 제품은 절대 같이 써서는 안 된다. 만약 친구가 나에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당신의 이유들을 설명해보자. 친구는 당신을 이해할 것이며 이에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해주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공유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마스카라 당신의 눈은 얼굴에서 그리고 몸 전체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이다. 셀 수도 없는 박테리아들이 눈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흔한 감염 중 하나는 결막염이고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속눈썹은 이런 해로운 미생물들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마스카라를 공유한다면 당신은 잠재적으로 자신을 질병에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브러쉬와 스폰지 다시 당신의 피부 밑으로 들어가기 위액이다. 리고 있는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대부분의 경우 이것들은 아주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메이크업 브러쉬나 스폰지를 얼굴이나 목에 사용한다면 한 사람의 피부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무엇이든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은 여드름, 블랙헤드, 염증, 알러지 반응 및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올물 위험을 증가시킨다. 당신의 친구가 얼굴을 얼마나 깨끗이 관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에 예민한 편이라면 이런 도구들을 공유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 당신이 깨끗한 브러쉬를 두 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미용 혹은 향수 코너에서 판매하는 액체 클리닝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여성은 빨리 증발하는 알코올로 이 제품들을 소독하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한다. 칫솔 칫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친구나 남자친구와 칫솔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나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셀 수 없는 수의 박테리아가 입에 쌓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여러가지 물건에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톱, 펜, 종이 이것들이 입술, 혓, 잇몸, 기타 등과 닿게 된다. 독감이나 구강 헤르페스 같은 질병은 칫솔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 언제나 누군가 자고 갈 때 그들의 칫솔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화장실에 여분해 칫솔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당신의 경우에는 비상실을 대비해 언제나 지갑에 여행용 칫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요즘은 휴대용 칫솔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면도기 남자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당신의 겨드랑이를 면도하는 것을 깜빡한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남자친구의 화장실을 뒤져서 그의 면도기를 찾는다. 찾았다. 하지만 면도기도 절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언제나 면도기를 사용할 때에는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낼 수 있으며 피가 날 수도 있다. 면 도나를 깨끗이 헹군다고 해도 언제나 박테리아는 남아있다. 면도기를 사용하는 상대방이 간염이나 에이즈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당신이 모를 수도 있다. 똑같은 이유가 족집기나 정기면도기에도 적용된다. 이 물건들은 절대 공유해서도 빌려서도 안 되는 물건들이다. 입술 제품 당신의 직장 동료와 한전하려고 하는 참이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와중에 친구가 들어와서 그녀의 의상과 매치되는 색상의 립글로스를 빌리고 싶어한다. 아니면 당신이 산 새로운 색상의 립스틱을 당신의 언니나 동생이 사용해보고 싶어한다. 칫솔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입술이나 입에 접촉하는 물건들은 절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점의 테스트용 립스틱이나 립, 글로스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이 입술 제품을 꼭 나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소독용 알코올이나 솔루션을 이 제품에 먼저 뿌리도록 하자. 맞다. 비상실을 대비해서 언제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이다. 넓은 병이나 통 안에 담긴 크림과 로션 밤에 당신의 손가락에 얼굴 크림이나 로션을 찍을 때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박테리아를 얼굴에 예민한 피부에 발라주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생물들은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이런 제품들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공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자. 아이라이너 이 제품의 위험성은 마스카라와 비슷하다. 당신의 아이라이너 연필을 친구에게 빌려준다면 당신은 당신의 눈에 사는 박테리아를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전달받는 것과도 같다.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강막염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눈의 감염이다. 데오드란트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의 데오드란트만 공유할 수 있다. 다른 종류들은 자신만 사용하자. 당신의 겨 드랑이는 면도를 하기 때문에 혹은 옷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땀으로부터 박테리아가 축적되는 신체 부위이다. 젤 형태나 스틱 형태의 데오드란트는 피부와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수백만 마리의 병균들이 쌓이게 된다.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부위를 잘 씻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제품은 공유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상시에도 말이다. 손톱깎기 많은 경우 한 가정에 하나의 손톱깎기만 있다. 이런 실수가 이 제품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를 공유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이다. 손톱을 깎을 때 일반적으로 손톱 밑바닥의 아랫면이 손톱깎기에 노출된다.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먼지, 떼 등이 묻게 되며 이것을 온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손톱깎기와 가위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박테리아와 징균 감염을 위해 방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때때로 손톱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우에 이를 잘라낼 때 피가 날 수도 있다. 우리가 면도기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손톱 다듬출력이 공유하면 안 되는 또 다른 물건이 있다. 손톱 밑에는 질병을 이르, 키는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다. 줄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도록 하자. 그리고 물론 이 닫은 줄은 혼자서만 사용하자. 감사합니다.